안녕하세요, 꿀버린 동생 템블루야. 아, 조심하세요. 우와, 장훈이 형 여장까지 할 정도면 이거 너무 더 해야되는데. 개뻑. 이 형도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다 화이트해. 빨리 가려고. 이제 바뀌어서 내가 널 도와줄게 했는데 얘가 이 손가락으로 타자 치는 거야. 아이디어 되게 늦었다. 뭐야, 이거. 그렇게. 그렇게 더 크게, 영철아. 더 액션을 크게 해야 돼. 그래야 잘 보여. 이 형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니? 얘 연기 잘해, 얘 연기 잘해. 그러면서 조선은 이렇게 머리를 긁을 수 있겠니, 영철아? 겸연적으로 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지금 딱 한 거야, 영철아. 액션. 천천히. 문서도 좀 봤다가. 찍다가. 또 문서 봤다가. 찍다가. 자, 복장 터린다. 나와. 나와요. 겸연적다. 제일 잘해, 눈치보는 영脾이 제일 잘해. 진짜 잘해.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눈치보는 영脾이 제일 잘해. 파란 눈치보는 영脾이 제일 잘하고 눈치 보는 영脾이 제일 잘해. 타이트? 드라마를 봐야 돼. 뮤비로 가기엔 너무 아깝다. 시간이 짧아. 울버린 몸 더럽다. 울버린 몸 더럽다. 울버린이 아니라 몸을 버린 아니에요? 몸 버린. 휴잭민이 보면 진짜 욕하겠다. 둘이 가깝고 이런 건 알겠는데. 의상. 둘이 남아 있었어.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들었네 이쪽 팀. 의상을 중고로 직구로 해서 몇 개를 얻었어요. 그걸 다 스태프에 찾아가지고. 나온다. 이거 세 번째 싱글이지. 그렇지. 이거 왜 계속 내는 거야? 무대에 올라갈 때가 너무 행복해. 아니 그건 알겠는데. 내가 볼 때 종신이 무슨 약점 잡히지 않고서는. 이게 이럴 수 있어? 이걸 계속 연타로 이렇게 내줄 수가 있냐고. 정신은 비디오 테이크 갖고 있잖아. 정신은 비디오 테이크 갖고 있잖아.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정훈이가 저날 밤에 빵 틀렸어 정말. 그럼. 연예인들 비디오 하러 갖고 있어 내는 거 아니야? 네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모르는 거야. JTBC.